SK이노베이션은 고점을 넘기면서 거래가 계속 수반이 되어주고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일단은 SK이노베이션도 2차 편입의 기준을 설정합니다. 17만 4천원에 편입을 했고 1.5에서 2% 등락 범위의 기준을 잡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SK이노베이션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종목 중에서는 가장 거래가 충족되는 흐름이에요. 지금 10시 정도까지 해서 29만 9천주 30만주면 우리는 계산방식이 10시까지 전체 거래량의 30%를 설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추가 편입보다도 신규 편입 10% 그대로의 기준에서 한 번도 발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17만 4천원 편입이었는데 편입 못하신 분들은 다시 17만 5천원에 기준해서 편입하실 수 있다. 그렇게 하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오늘 100만주를 넘기면 다시금 바닥권에서 거래를 수반하고의 흐름이 돼요. 그런데 문제는 이 흐름이 거래대금뿐만 아니라 수급 범위까지 연속성을 가져가줘야 신뢰도가 좀 더 쌓이겠죠.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같이 놓고 봐야 될 겁니다.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일단은 이렇게 17만 5천원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편입 범위를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1차 편입을 못하셨다라고 했을 때 VIP방 이상에만 발송을 할게요. 그래서 1차 편입을 못하셨다 했을 때 지금 가격 기준에서도 편입 기준을 가져가실 수 있겠다. 눌려져서 17만 5천원 공방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. 그렇게 하고 고점 돌파할 때 추가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했을 때처럼 고점 돌파할 때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렇게 아 그리고 콜 온 글로벌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였죠. 그 상한가였던 시간에 그 내용 좀 캡쳐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콜 온 글로벌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 콜 온 글로벌도 일단은 가지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좀 더 한번 들여다볼게요. 그렇게 해서 콜 온 글로벌 PPT 미리 좀 만들어주시기 바라겠고 콜 온 글로벌이 우리 불기둥 종목 검색기에 지금 나오는지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세요. 확인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SK이노베이션 쪽은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가격 변발력의 기준이니까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합니다. 그리고 자동차 쪽이 하방은 잡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죠. 일단은 영상 올리겠습니다. 이쪽은 다 ото 감사합니다.